사흘만 시간을 줘 잡을 수 있어 내가 이목이 그놈 잡을 수 있다고 늦었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만 아니었으면 이현 지금도 버젓이 산신노릇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이현은 나 용서 안 할걸? 나 유리씨 좋아하는 걸 처음으로 후회할지도 몰라 난 니가 아끼는 모든 걸 다 부숴버릴 수도 있어 같이 치자 삼도천의 주인을 조건은? 지하나줘